10월 27일에는 일본에서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먼저 오전 1시 28분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고구 아사히 즉 마주아튼 지진입니다. 두 번째 지진 역시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4.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40km입니다. 세 번째 지진은 히로시마 남쪽 섬 시코프의 에히메현 나뉘지방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40km입니다. 이번 27일 발생한 후쿠시마 앞바다의 두 번의 지진에 대하여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심각한 지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후쿠시마 강진 발생 지역이 동일본대 지진이 발생했던 장소와 매우 가깝고 또한 깊이가 매우 얕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도후쿠 지역 앞바다에서 지금까지 진원의 깊이가 20km 정도의 얕은 지진들은 많았었지만 마주얕은 고구 아사히는 올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한 그 지역이 후쿠시마 앞바다입니다. 바누아토 주변에서 강진이 5번이나 있었고 그 이후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고구 아사히 즉 같은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더욱 안 좋은 시그널은 10월 26일 화요일에 시지오카현의 아타미해안에서 고래사체가 또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초에 도쿄에서 10년 만에 진도우강에 강진이 있었고 고래사체가 발견된 것은 10월 달에만 벌써 두 번째 일입니다. 10년 전 동일본대 지진 발생 일주일 전에도 고래사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장소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10년 전과 똑같이 고래들의 사체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이시가와현의 진도우야 강진과 이와태, 리아기현의 강진, 동해 남쪽 해역에서의 강진, 오가사와라 제도에서의 500km 이상의 신발 지진들, 또한 중국 수천에서도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루가만과 도카치의 강진은 아직 안 일어났으나 27일 수요일에 동일본대 지진과 가까운 후쿠시마바다에서 아주 얕은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도호쿠 지역의 대지진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27일 수요일 일본에서 발생한 세 번째 지진인 에이메연 나뉘 지역은 같은 지역에서 과거 2014년 3월 14일 새벽 2시 7분경에 일본 히로시마 남쪽 성시코프의 에이메연 나뉘 지방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지진의 영향으로 현정 소재지 마스야마와 히로시마, 듀슈는 물론 한국 부산 인근에도 진동이 기록이 됐었습니다. 이 지진의 영향으로 인하여 부산 소방본부에 따르면 새벽 2시 8분에서 10분 미세한 진동이 감지됐다는 신고가 15건 정도 접수됐었으며 울산 소방본부에도 비슷한 시간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20여 건이나 들어왔었습니다. 대만 강진 이후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진이 간헐적으로 멈추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역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호카이도 도토지역에 적조현상이 발생을 하였는데 동일본대 지진 발생 전에도 일본 미야기현 마츠시마에서 적조현상이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